안녕하세요. 거두강화당입니다. 오늘도 바다에 나왔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하섬에 왔고요. 어제 꽃게가 나왔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바로 날아왔습니다. 오늘의 물높이는 37이고요. 풍속은 6에서 9 파고는 0.5에서 1입니다. 오늘 꽃게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장난 아니죠? 천둥, 멍게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. 오늘 수경이랑 가지고 왔었는데 그냥 일부러 그냥 얼굴만 보려고 그냥 제 맨몸뚱이하고 아버지께 그 다음에 그냥 조가망, 조가통만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도 어떤 조가가 있을지 많은 양은 잡지는 않겠지만 그냥 적당히 잡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도록 할게요. 많이 잡으면 좋고요. 용왕님이 주시는 만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한다. 가질게요. 먼지색이 그렇게 썩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아무래도 제가 잘 다니는 섬 뒤편으로 와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한 인파조 이 불빛이 다 사람입니다. 이야 장난 아니네 대박 와 저쪽은 물색이 안 나왔는데 양식장 근처로 오니까 물색이 나오는 거 있죠? 양식장 근처 양식장은 이쪽에 있고 섬 오른쪽에 있습니다. 이야 여긴 색깔 잘 나오네 뭐가 좀 보여야 뭘 잡지? 없어요? 어제는 많이 있다고 하더만 에이 얼마 없네 진짜로 없어 없어 그니까요 어제 한가득 잡았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씨알 엄청 크다고 하던데 섬 왼쪽을 원래 주로 다니는데 섬 오른쪽에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꽃게가 그쪽에 많이 어제 보였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어제보다는 씨알도 작고 꽃게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쪽으로 섬 왼편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역시 앞쪽에는 사람이 득실득실한데 제 포인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빛이 안 보이죠? 제 포인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빨리 가서 후딱 죽고 와야지 소라 있을까? 으쩍 돌 끄집어내고 소라 있을까? 에이 꽝 우와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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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다 가비 솔랑 가비 있지요 박하지만 몇 마리 잡아왔고 아직까지 톳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톳이 아니라 청가 아, 꽃게 포인트 하고 박하지 포인트 지나서 여기는 소라 포인트 그 다음에 개죽의 포인트인데 꽃게 하고 박하지가 있는지 좀 더 볼게요. 시간이 얼마 없어요. 그렇다고 급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. 열심히 한 번 흩어 볼게요. 아, 한입 소라 있을까? 한입 소라 꽝이죠? 소라 또 있을까? 소라 꽝이죠? 꽝만 하죠? 어마어마하네 꽝 표시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는 표시로 이렇게 위에다 돌 위에다 올려놓습니다. 그러면 쉽게 갔던 자리에 안 갈 수도 있어요. 위에다 올려놓으면 내가 다녀가는 흔적 여기도 꽝 아, 꽝 소라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꽝 소라가 어마어마하네 껍데기는 겁매가 많아요. 요것도 꽝일까? 요것도 꽝 어허 참 꽝만 오살라기도 많네 여기도 꽝 어허 참 좀 전에 한입 소라를 잡았어요. 조개를 먹고 있는 놈 어? 얘는 뭐야? 넌 왜 뒤집어져 있어? 야, 이씨 소라 우와 주먹 솔랑 있지요? 후후 꽝 없군 이렇게 돌 사이사이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. 매의 눈으로 이게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소라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지나갔던 지나갔던 데를 초보자분들이 지나갔던 데를 다시 가면 소라를 또 잡기도 해요. 와, 소라 있을까? 소라 꽝 이거 소라 있을까? 이것도 꽝 소리가 틀려요. 아 오늘 왜 이렇게 꽝이 많은 거야? 소라 있을까? 이것도 꽝이고 와, 땀은 비오듯한데 또 배경은 또 끝내준단 말이야. 이쁘죠? 허리 한번 비고 다시 잡아야지. 뒤집어져 있는 해삼이 보이죠? 근데 너는 오늘 대상어종이 아니야. 해삼 너는 나중에 보자. 뒤쪽이 물이 잔잔할 줄 알고 왔는데 잔잔하지가 않아요. 아예 똥물이네 여기는. 보이들 않네. 여기도 응? 갑인가? 갑이냐 어디냐? 뭔지 알 수가 없어요. 도망간 것 같아. 에이구 물색이 잘 안보여서 와, 쭈꾸미다. 쭈꾸미. 쭈꾸미. 애기 쭈꾸미인 것 같은데? 있냐? 쭈꾸미. 쭈꾸미. 헤이. 보여주려고 했는데. 놓쳤다. 잘가라. 이야 바깥지. 우와. 흐흐. 어? 우와. 소라. 한입 소라. 우차. 있을까? 우와. 한입 소라. 솔랑 있지요. 오후. 아이고. 노동의 대가가 안 나온다. 소라를 보는 눈을 진짜 멀리멀리 있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. 응? 쟤 소라 껍데기인가? 으휴. 이렇게 멀리 있어도 볼 줄 알아야 돼. 아이고, 껍데기구나. 소라 꽝. 으흐흐. 우와. 으흐. 우와. 아입 소라 있을까? 아, 꽝. 아, 꽝. 오늘은 너무 늦게 와서 볼 새가 없었어요. 으아. 저기 돌 안에 또 쳐박혀 있는 게 있는데 있는 거 한번 보고 바깥으로 나갈게요. 아, 꽝이다. 소리가. 소리가 꽝. 경쾌한 꽝 소리. 흐흐흐. 살짝 훑어보고 바로 바깥으로 나갈게요. 이렇게 바위 사이에 흙에서 나오거나 조개를 먹고 있는 소라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. 천천히 봐야지 합니다.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시간이 급해서 눈이 천천히 볼 수 있는 눈이 없네요. 뭐 들었어. 이 안에. 야, 이불 안 닫고 있어. 안 열고 있어. 야. 이불 열어봐. 이불 열어보라고. 으차. 으차. 바로 이속 안에 있는 건 쭈꾸미. 흐흐. 쭈꾸미 안녕. 닫아. 한 꽁치대가 보인다는 거는 못 있으면 풀치가 올 때가 됐다는 건데요. 그리고 풀치가 오고 나서 갈치가 오겠죠? 나가면서 한번 훑어볼게요. 자, 한 꽁치대 보여줄게요. 한 꽁치대. 이야. 날라가라. 우와. 막판에 딱딱이 옥게 한 마리. 우와. 그래도 한 마리는 잡았네. 옥게. 아까 한 마리 놓치고 다시 한번 발견. 호매. 안 보인다. 뭐야. 쳐다. 아. 말랑이. 놔줘. 박하지라도 잡자. 박하지라도. 응. 박하지라도 잡으려고 했더니 막 도망가네. 막 도망가. 잡아라. 보라돌이. 잡았다. 헤헤. 보라돌이. 우후. 오늘은 진짜 늦게 와가지고 말 그대로 운동만 하다 간 것 같습니다. 아. 조가는 거의 없죠. 소라 몇 개 잡고 박하지 몇 마리 잡고 주꾸미 얼굴 보고 이제 주꾸미가 나온다는 소리죠. 어. 대왕 꽃게. 시장표 꽃게는 바보같이 놓치고 흐흐흐흐흐. 음. 그래도 뭐 전 허당이잖아요. 흐흐흐. 그냥 가면서 꼬막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퇴수하도록 할게요. 자. 배신은 안. 꼬막. 흐흐흐. 꼬막 있지요. 꼬막이라도 한 주먹 잡아가자 장비는 어마어마하셔 오메 그래도 소라는 칠하네 이 정도면 크죠 쭈꾸미 한 마리 물고 있네 쭈꾸미 한 마리 물고 있네 저녁 고기 Baby 도입 발톱 오 stal 설탕 쭈꾸미 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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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